안녕하세요 그래픽 아레나의 보드엑스입니다. 며칠 전 블렌더 3.5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업데이트가 된 부분은 헤어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컬팅 영역에서의 vdm 추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뷰포트 영역에서 컴포지팅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헤어 시스템은 파티클 시스템에서 분리가 되어서 파티클이 아닌 지오메트리 노드 영역으로 들어와지면서 손쉽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변했습니다. 거기에 어셋 브라우저를 통해 작업한 노드들을 저장해두고 바로 드로그 앤 드롭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예시의 파일에 있는 형태라던가 혹은 본인이 작업해놓았던 형태의 헤어 스타일을 바로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데이터가 쌓인다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컬팅 영역에서의 vdm 추가입니다. vdm은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하여 형태가 있는 vdm 브러쉬로 드래그로 바로바로 기존에 잡혀있는 형태를 스컬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 역시 위에 있는 헤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쌓으면 쌓을수록 훨씬 더 빠르게 작업 속도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vdm 영역에서의 실시간 컴포지팅된 룩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까지는 컴포지팅 영역에서 노드로 작업한 합성의 최종 룩을 보려면 렌더를 걸어서 렌더가 다 걸린 다음에 이제 최종 룩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viewport 단계에서도 컴포지팅된 노드의 모든 룩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작업하는 이 화면상에서 내가 최종 룩을 보시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더 거는 시간들도 줄었고요. 그만큼 직관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5 버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박스는 지워줄 거고요. Shift A 눌러서 저는 UVSphere 꺼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원래는 파티클 여기에서 파티클로 헤어를 줬었었는데 이것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인 Shift A 눌러서 커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Empty Hair 그리고 Per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Empty Hair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밑으로 새로운 커브라는 비닝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보시면 여기에 또 다른 커브 옵션이 생겼고요. 그리고 Modifier 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Attribute Modifier가 하나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Modifier의 아이콘을 보시면 어디 익숙한 아이콘이죠? 여기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Geometry Node 에디터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Geometry Node를 사용해서 이제 헤어 시스템이 구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오브젝트 모드가 아닌 스컬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면 여기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컬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헤어를 하실 수 있는 조절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생겨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Add 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헤어들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Comb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훨씬 더 Particle Hair 보다는 더 부드럽게 작업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또 스택으로 또 쌓을 수가 있거든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 눌러서 커브해서 이번에는 퍼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Shift A 커브 퍼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또 바로 생성이 되고요. 보시면 또 이제 Modifier 쪽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더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이것도 당연히 스컬트 모드에서 이 컴브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Geometry Node에서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옵션들에서 이렇게 또 조절을 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Geometry Node로 되면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어셋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시로 올려준 걸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죠. 자 다운받은 이 예지 씬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네 명의 캐릭터가 들어와져 있고요. 각각의 다른 헤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어셋 라이브러리죠. 여기서 어셋 브라우저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헤어들에 대한 옵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남자 캐릭터는 사이버펑크 헤어스타일네요.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모디파이어 쪽에서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하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또 스컬트 모드로 들어가셔서 더 애드를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에 맞게 자동적으로 헤어가 심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얘를 또 컴브로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 주실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를 다 켜서 보시면 밑에 있는 이제 옵션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지금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요 헤어를 드래그 드롭으로 넣어 주시면 이렇게 헤어 스타일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클럼프 헤어를 넣어 주시면 이렇게 뭉쳐진 끝부분들이 뭉쳐진 형태의 헤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예제 파일에 헤어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본인들이 작업을 하셨을 때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을 해 놓았을 때 이렇게 어세트화를 시켜서 등록을 시켜 놓으시면 다음 다른 캐릭터를 하실 때 비슷한 헤어를 만들어야 될 때 상당히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넣어서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 배전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작업시간이 엄청 빠르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많이 사용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사용을 해보면서 요 관련된 영상들은 올리도록 하죠. 이 다음은 vdm 새로 추가된 vdm 브러쉬죠. 이렇게 또 예제 파일을 여시면 기본적으로 캐릭터 하나가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드로우 툴의 브러쉬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양한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바로 원하는 기존에 등록되어져 있는 브러쉬가 바로바로 칠해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코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지금 X가 켜져 있어서 X 끄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뭐 브러쉬로 살짝 살짝 옮겨서 잡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이 상당히 빠르게 디폴트한 디테일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겠지만 디폴트로 적용이 되어져 있는 애들은 충분히 빠르게 옵션들을 가지고 와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 역시 상당히 단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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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말고도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눈 역시도 X축을 켜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상당히 상당히 쉽게 캐릭터의 하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입술도 지금 형태가 비뚤어지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게 빠르게 캐릭터를 만드실 수가 있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 이제 블렌더에도 들어오게 돼서 상당히 이제 스컬팅 쪽으로도 발전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뭐 블렌더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리얼타임 비보트릴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이렇게 한번 걸어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보는 이미지가 되겠죠. 여기서 F12 누르시면 렌더가 걸릴 거고요. 이제 이 렌더가 되는 이제 렌더가 끝나면 우리는 컴포지팅 탭에서 마지막 수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는 항상 렌더를 건 다음에 이렇게 완성이 돼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뷰포트에서도 실시간으로 이 컴포지팅 된 노드들의 최종 파이널 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렌더 뷰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렌더 뷰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렌더를 뷰포트에서 사고하신 다음에 클릭을 해 보시면 총 3개의 옵션이 있어요. 컴포지터 라는 옵션 중에 디세이블 그리고 카메라 always 라는 방식이 있어요. 카메라를 누리시게 된다면 카메라 뷰에서만 저 리얼타임 뷰포트가 가능하고 해서 0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뷰에서는 컬러가 바뀌었죠. 디세이블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에서 컬러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lways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뷰포트에서도 컬러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를 걸지 않고도 바로바로 뷰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그래서 뷰포트 노드에서 노드에서도 이렇게 m을 눌러서 꺼본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노드의 값을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뷰포트에서도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내가 원하는 파이널 룩에 가깝게 뷰포트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업데이트 된 총 세 가지 이제 가장 크게 확인이 가능한 이 세 가지 부분은 정말 작업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향상시켜 주는 업데이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작업을 해서 빠르게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더 훨씬 더 아티스트들에게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세이브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들이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리얼타임 뷰포트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VDM 브러쉬나 아니면 헤어 시스템 역시 정말 많은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이상 그래픽 아래나의 보드엑스였습니다.